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의료법인 성수의료재단과 MOU를 맺고 목회자들의 건강관리와 함께 지역 보금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케박식에서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윤보완 총회장은 많은 목회자들이 바쁘게 사역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있다면서 성수의료 재단을 통해 목회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성수의료재단 백승호 이사장은 보금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목회자를 섬기고 지역을 보금화하는 일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기총과 성수의료재단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지역 목회자를 위한 진료비 혜택과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